이렇게 우리 슈키라 가족들을 대신해서 대나무 숲에서 시원하게 외쳐드렸습니다 아 오늘 NC의 라이브도 듣고 오늘 또 라베씨도 와주셔서 재미있게 또 너무 재밌었어요 자주 놀러와요 네 불러주세요 NC는 좀 라이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좋더라고 2절 왜 안들려줘 빅스에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많이 함일 수 있으니까 다음주 또 아니면 부담스러우면 1절만 해요 제가 또 그러면 준비해오겠습니다 대박 다음주에 준비를 해오겠다는거 아니지만 잠시만요 뭐 우리가 매일하나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했는데 왜냐면 다음주에 옥달릴라들 라이브 아닌데 그런얘기 아직 안했는데 누나 밖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다음주에 내가 없으니까 다다음주에 하는걸로 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다음주에 옥달릴라들 라이브 그래요 그렇게 아 왜 둘얘기해 그래요 빅스컴백 너무 축하드리고 준비 잘해서 우리 팬들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네 분 보내드리면서 하이포와 김예림의 해요 말고 해 들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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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Ho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